청주 오송에선 미호감 범람으로 인근 마을 등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피해가 광범위하다 보니 인력과 장비 지원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완종 기자가 복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 인근 미호강이 넘치면서 일대가 물에 잠겼던 오송읍 동평리. 수일째 이어진 비가 그치면서 밀었던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진흙에 파묻혀 사용할 수 없게 된 집 길이를 골라내고 엉망이 된 집과 농경지 정리도 분주하게 이어집니다. 30년 가까이 소 사육장을 운영한 박진화 씨도 이번 수혜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에 잠긴 180마리의 소 가운데 2마리가 죽었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추가 감염병이 번질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당장 사육장 안에 들어찬 하천의 물을 빼내야 하지만 소 배선물 등이 뒤섞여 처리가 막막한 실정입니다. 또 다른 축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온 가족이 나서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더디기만 해 속만 타들어갑니다. 짐승이 그 뷔페나 뭐 그런 피해를 받으면 사람같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도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지금 며칠째라도 밥을 안 먹고. 6천평 규모 일대하우스와 농경지를 경작하는 정봉길 씨도 쌓인 진흙을 걷어내고 있지만 자식같이 길러왔던 농작물을 모두 갈아엎어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뭐예요. 속은 아프지만 사람이 살고 모여야 된다고. 이렇게 된 걸 어떻게 알고. 문제는 피해 지역이 오송을 비롯해 강내 옥산 등 청주 전 지역으로 광범위한 반면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하고 간열적으로 비가 이어지면서 복구 작업이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겁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15일부터 현재까지 양수기와 덤프, 살수차 등 장비 600여 대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9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지만 전체 1,800여 건의 침수 피해 가운데 복구가 완료된 건 2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일단은 생활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대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확대를 해서 지금 인력을 투입할 거를 계획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가오는 주말 다시 장맛비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복구 작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